인터넷상의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와 또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이게 지난해부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부산은행이 지역은행 최초로 메타버스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은행을 개설합니다. 어떤 곳인지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게임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상점에 들어가 게임에 쓰는 무기를 구입하고 유명 가수의 저작권을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거래합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처럼 온라인에서 되팔 수도 있는데, 비용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 결제됩니다.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들이고 거래한 디지털 자산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지역은행 최초로 블록체인 업체 등과 손잡고, 메타버스, 즉 온라인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은행을 열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메타버스 안에 지점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틀즈, 마이클 잭슨, 퀸 등 2주 5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명 가수들의 음악 저작권을 거래하는 플랫폼까지 포함해 차별화했습니다. 지역은행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산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